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정글 니달리 상대로 갈게요 갑시다 와 탑에서라도 이득봐서 다행이다 참치 참치 직축 되게 예전 이제 장난과 인정 그냥 바에게 욕심부리지 말 걸 그랬다 애니비아 4킬? 나 죽었는데 어차피 처형이야 처형 당할 거 알고 일부러 들어간 거긴 함 납배드 와 얘 영검 나오나보다 야 야 하 하하하 아이고 아칼리텔 끊겼어 하하 이러면은 이것도 애니비아가 막으러 올텐데 나이스 야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딜이 이상한데요 애니비아 이거 이제 깔아야 되는데 천천히 해보자 저게 애니비아만 죽으면은 진짜 별거 없기는 해 근데 저 애니비아를 어떻게 잡지? 아무나 먹어 일단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한 번 잡았네 그래도 파괴되었습니다 다능? 아우 씨 까비 아 나 근데 이 판 무빙 좀 괜찮은데? 뭐 이래저래 많이 피하긴 했네 와우 초식에 쓰길 잘했네 야 잠깐만 아니 야 테를 타면 어떡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테를 타니까 애가 빼잖아 아 미치겠네 잡아라 제발 아 까비 야 이거 저 마법 드래곤 싸움 가면 되긴 해 까비 아 근데 생각 못할만 해요 어 이거 그냥 전력 깔아버려야겠다 하아 너무 아깝다 하필 여기 딱 와드 박았었나봐 저거 뭐 더 안될거 같은데 봤을 때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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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음 바론 가자 너 1대1 이길 수 있어? 아니 잡고 하면 되는데 확실하게 미안한데 안 잡고 해도 확실하게 먹었을 것 같애 서로 간에 의사소통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와 이거 나 궁극 잡기가 너무 힘든데요? 궁극 잡으면 끝나지 이거 아까 그 바텀에서 애니비아 천원 자른 것부터가 시작이었다 진짜로 그때부터였다 제발 잘리지 마라 나는 이 브러그에 온라인까지 그냥 당독에 이 اس공을 좀 빛gn으로 mashing의 역할을 하듯이 강력이 능력을 한다 이렇게 Saber 차이 났는데 이 검색을 만들었을 때 이동 적은 점점이 없을 것 같애 しく 하여간 이 고등학생에 히힛 아우 못살아 원래? 4대5를 쳤네? 내가 서랭 누르면 서랭 쳐질 것 같은데? 야 저게 안 죽었어? 아이고 아깝다 이거 끝내자 잠깐만요 일단 침묵 걸어놨거든? 끝났네 제제 야 근데 애니비아야 이거 솔직히 이 판 너가 캐리 했어야 되는 건데 딜량 25,000이면은 안 말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재밌겠다 나는 내가 봤을 때 물론 전반적인 걸 다 보진 못했지만 누가 패배에 큰 기여를 했냐 카이사 vs 애니비아 하면은 애니비아 아니야?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나는 애니비아 같은데 어 전판에 애니비아랑 카이사랑 싸웠잖아 너 설마 애니비아니? 야 근데 애니비아 진짜 웃기다 야 너도 생배네 지도 생배면서 왜 생배 욕을 해? 동족 혐오 뭐 이런건가? 어? 싸운다 전판에 쟤랑 싸운거야? 다른앤데? 아 그 전판에 싸웠네 쟤는 다양하게 싸우고 다니는구나 난 다 짠할래? 난 다 짠할래? 쫄리는 놈이 뒤지시던가 난 안쫄려 졌으면 졌지 오케이 오케이 깜짝이야